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성입니다. 오늘 기타 장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라는 게 있는데 우리 메인이라는 건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보드는 뭐예요? 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판인데 얘를 다른 말로 마더보드라고 하거든요. 그럼 MOTHL, 마더는 무슨 뜻이에요? 엄마잖아요. 엄마판입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엄마판 이렇게 번역하지도 않고 마더보드, 마더보드 그러는데요. 메인보드, 마더보드 같은 뜻이고요. 얘는 뭐냐면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요즘은 그래픽카드가 대부분 마더보드에 내장이 되어 있지만요. 메인보드에. 그래픽카드라든가 이런 각주 외부 기기 컨트롤러 등을 장착할 수 있는 주기판 그걸 다 마더보드, 메인보드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CPU, 소켓, 슬롯 슬롯이라는 건 구멍이라는 뜻이 있고요. 램 소켓, 램을 꽂을 수 있는 거 확장 버스 슬롯, 바이오스 그 다음에 시모스 배터리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더보드, 메인보드 확장 슬롯 이 슬롯이라는 건 구멍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운드 카드, 그래픽카드, 모뎀 이런 걸 갖다가 장착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확장 슬롯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원되는 방식에 따라 AGP, PCI, ISA 슬롯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따 버스에서 다시 한번 배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칩셋 얘는 메인보드, 마더보드에 장착된 부품들 간에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한다거나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예요. 그리고 이 칩셋의 CPU 지원 여부에 따라서 장착 가능한 CPU 램 이런 걸 다 미리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성 가능한 램의 용량 DMA 지원 가능 여부 다이렉트 메모리 억세스 잠시 후에 배우니까요. 그런 것들이 달라져요. 칩셋 버스 방식, ISA 방식이 있고 배사, PCI, AGP PCI 익스프레스 방식 이렇게 있어요. 특징적인 거 ISA 방식은 16비트 버스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배사 같은 경우는 32비트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 PCI 같은 경우는 펜티엄 이때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대 주변 장치 10대까지 장착한다. 와우! 그랬었죠. AGP 같은 경우는 3차원 그래픽 표현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AGP 엑셀레이터 개념입니다. 빠르게 해준다. 그래서 3차원 그래픽 표현을 빠르게 구현해준다. 라는 거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PCI 익스프레스 방식이라는 거는 얘는 이제 익스프레스가 빠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직렬 방식의 데이터 전송이다. 속도가 빠른 64비트의 대역폭을 갖는다.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방식? 버스 방식이다. 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요번에 이제 롬 바이오스라는 건데요. 중요합니다. 롬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롬이고 바이오스라는 거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의 약자야. 여기야. 바이오스라고 읽어요. 그러면 베이직 그러면 기본적인 입력 출력 인풋 아웃풋 입출력이니까 시스템 기본 입출력 시스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팅과 관련된 거예요. 부팅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바이오스인데 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롬 바이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펌웨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배운 거 그래서 주변 장치와 운영체제 간의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 컴퓨터가 처음 켜지면요. 포스트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는 뭐냐면 파워 온 셀프 테스트의 약자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 갖다가 셀프 테스트래요. 자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진단 프로그램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구성해준다. 그래서 주변 장치를 초기화한다. 포스트도 알고 가시고요. 자 롬 바이오스 그 다음에 시모스 시모스는 약자가 좀 어려워요. 컴플리멘털리의 시고 그 다음에 메탈록시드 맨 마지막에 세미컨덕터 세미컨덕터라는 건 반도체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약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것만 시모스라는 것만 좀 알아두세요. 시모스라는 거는 바이오스의 여러 사항을 설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F2나 딜리트를 부팅했을 때 부팅할 때 컴퓨터가 켜질 때 F2나 딜리트를 계속 누르게 되면 시모스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시모스 셋업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팅 순서를 바꾼다거나 패스워드를 건다거나 이럴 때 메인보드의 내장 기능 설정 및 주변 장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는 거고 F2 딜리트 그 다음에 얘는 전원이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라도 항상 그 설정 내용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모스 배터리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에도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시모스 셋업 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컴퓨터에도 배터리가 있다고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배트를 뺐다가 뽑았다가 다시 장착하면 돼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트 직렬 포트 시리얼 포트가 있고 패러럴 포트가 있어요. 직렬 한 번에 한 비트씩 전송하는 방식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뎀과 마우스에서 사용했고 보통 컴1, 컴2, 컴3, 컴4 이렇게 표기를 했었어요. 직렬이고 병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비트씩 전송하는 건 직렬이고 한 번에 8비트가 병렬로 가요. 동시에 전송된다. 그래서 병렬이고 프린터에서 사용됩니다. 구분만 잘하세요. 직렬 한 번에 한 비트씩 전송하는 거고 병렬 8비트가 동시에 직렬은 모뎀과 마우스 병렬은 프린터 이렇게 그 다음 PS2 포트 이거 아시잖아요. 마우스나 키보드에서 PC에 접속하기 위한 거 요즘은 다 USB로 되지만 PS2 포트는 6핀을 가지고 있다는 거 6핀 그 다음에 소형 딘 플러그를 지원해준다. PS2 포트 알고만 계시고요. 요즘은 대부분 이제 얘죠. USB 형식으로 돼 있는 거 얘는 중요합니다. USB인데 U가 유니버셜 무슨 뜻이에요? 범용 그죠? 시리얼 직렬 조심하셔야 돼요. USB 허브라는 거를 이용하게 되면 USB 포트는 최대 127개의 주변 장치 연결이 가능해요. 숫자적인 개념 좀 조심하시고요. 허브라는 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최대 127개까지의 주변 기기 연결이 가능하다. USB 유니버셜 범용 시리얼 버스 조심하시고요. 기존의 직렬 병렬 PS2 얘네를 하나의 포트로 대체하기 위한 여기 나오네요. 범용 유니버셜 시리얼 직렬 비는 버스 범용 직렬 버스예요. 이걸 범용 병렬 버스 이름은 틀려요. USB 조심하시고요. 당연히 직렬 포트나 병렬 포트보다 빠른 속도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거고 화플러그인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꽂잖아요. USB 플래시 메모리 아시죠? 플래그앤플레이 그냥 꽂으면 그냥 쓸 수 있어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화플러그인 PMP 지원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시험 문제에서 얘네들을 언급을 해요. 뒤에 것부터 가겠습니다. USB 3.0은요. 최대 5기가 BPS 까지 지원을 해줘요. 3.0 최대 5기가 USB 플래시 메모리도요. 2.0 지원되는 거하고 3.0 지원되는 거하고 가격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이거 봐야 보세요. USB 3.0 최대 5기가 그 다음에 USB 포트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에요. 이게 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의 교재 오른쪽 2단 쪽에 넣어드렸죠? USB 3.0 부터는 파란색이에요. 예전 거는요. 흰색 검은색이었었는데 3.0 부터는 파란색입니다. 색깔로 이제 구분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3.1 같은 경우는 확 올라가요. 2배가 떼어버려요. 10기가 bps 이런 거는 암기해두세요. 그리고 1.0 에서는 1.5 mbps 1.1 점 하나 올라간 거예요. 뒤에 버전이 최대 12 mbps 확 올라갔죠. 그래도 2.0 에서는 480 mbps 요거는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3.0 3.0은 5기가 3.1은 10기가 요것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IE3 1394 뭐 IEE 1394 뭐 3.2 2.2 2.3 편한데로 읽으세요. IE3 또는 3.2 얘는 미국 전기전자학회 그걸 갖다 IEEE 이라고 불러요. 얘네가 표준화한 새로운 직렬인터페이스 규격의 포트고 나이플사 하고 TI사가 공동으로 디자인한 파이어 와이어라는 걸 갖다 표준화한 거예요. 다 거두절미 하고요. 얘는 비디오 카메라 오디오 제품 TV VCR 이런 가정기기를 갖다가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게끔 한 인터페이스예요. 화플러그인 지원하고 최대 63대까지 연결할 수 있다 정도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IRDA 이 IRDA 가 여기 보세요. 인프라레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적외선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프라레드의 IRDA 는요.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약자입니다. 적외선을 이용한 무선 직렬포트 주변장치와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IR 인프라레드 적외선입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하드웨어 관련 용어인데요. 인터럽트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가 방해하는 거거든요. 인터럽트 중간에서 방해해 버리는 거 인터럽트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컴퓨터에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처리하고 있는데 도중에 특수한 상태가 발생하니까 방해하는 거죠. 방해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잠깐 중재하고 그 특수한 상태 방해를 처리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그거 갖다가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는 보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가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가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라는 건 기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하드웨어 정전 정전이 되어버리면 정전 인터럽트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저희 강의를 방해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인터럽트는 정전이에요. 전기가 나가버리면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그냥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강의 듣고 있는데 전기가 나가버려요. 못 듣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방해꾼이에요. 정전 힘이 제일 세요. 그 다음에 기계 고장 컴퓨터가 고장나버려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 자체가 망가집니다. 마이크도 망가지고 마우스도 망가져버려요. 기계가 고장나버려요. 얘도 힘이 세요. 전기보단 못하지만 그 다음에 외부 인터럽트는 또 뭐냐면 바깥에서 누가 똑똑똑 노크를 해요. 그럼 제가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럼 제가 잠깐 멈췄다가 해결하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외부 인터럽트 얘는 이제 타이머가 종료된다거나 오퍼레이터 콘솔 버튼 조작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이제 큰 대형 컴퓨터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조종해주는 분들 오퍼레이터 OP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콘솔 그러니까 모니터 같은 걸로 이렇게 조작하는 거예요. 그게 외부 인터럽트입니다. 그리고 입출력 인터럽트 데이터의 입력 IO라는 건 인풋 아웃풋을 뜻해요. 종료된다거나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입출력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인터럽트 정기 외입 정전 기기 고장 외부 인터럽트 입출력 인터럽트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는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인터럽트를 걸어버립니다. 무한 루프 또는 영어로 나눠버리는 거 그 다음에 명령어를 잘못 샀을 때 그 다음에 SVC 슈퍼바이저 콜 굉장히 높은 분이 불러요. 슈퍼바이저 콜 갔다 와야죠. 감시자의 호출 SVC 명령어 실행함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입니다. 자 인터럽트는 어떤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방해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방해가 들어와서 컴퓨터가 가서 걔를 처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내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 인터럽트는 트랩이라고 불러요. 트랩 불법적인 명령이나 데이터 사용할 때 발생하는데 내부 인터럽트는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라는 거 맞다 틀린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인터럽트 우리 PC에서 알 수 있는 건 IRQ라는 게 있어요. IRQ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터럽트 리퀘스트 그래서 인터럽트의 I 리퀘스트 R하고 Q를 다 딴 거예요. 인터럽트를 리퀘스트 요청하는 거죠. 주변 기기에서 일어나는 인터럽트 신호를 IRQ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우스 키보드 랜 이런 데서 랜 보드 이런 데서 IRQ를 발생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따라 접수할 것인지 판단하고 접수했으면 현재 실행 중인 처리를 중단하고 식별 번호에 따라서 대응한다. 인터럽트요. 인터럽트 리퀘스트 발생 장치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장치에 장치에 허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두 개 이상의 하드웨어가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충돌이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죠. IRQ 주변 기기에서 일어나는 인터럽트 신호 IRQ예요. 이번에 대두락 가겠습니다. 대두락이라는 건데요. 이 대두락이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가 교착상태 더 어렵네요. 교착상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대두락이라고 불러요. 얘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각 프로세스들이 여기서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들이 서로 자원을 차지하려고 무한정 대기하는 상태 저희 교재 카툰 만화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거리에서 차가 서로 지나가려고 서로 양보 안 하니까 고속도로는 도로는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지나가려고 양보 안 하면 그렇게 다 못 지나가는 현상 그게 바로 대두락이에요. 해당 프로세스의 진행이 중단되는 상태 그걸 대두락이라고 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나 각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무한정 대기하는 거 교착상태예요. 교착상태가 일어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상호 배제 서로 그냥 배제해버려요. 그리고 점유와 대기 딱 잡고 안 놔줘버립니다. 기다려요. 네가 가겠지. 그렇죠? 비선점 비선점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우리 윈도우즈가 CPU를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배웠잖아요. 특징할 때 비선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환영되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교착상태가 일어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에요. 정보처리 계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비선점이에요. 조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출력 채널 가겠습니다. 입출력 채널 채널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어요? 연결골이죠. 그래서 CPU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데이터의 입출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입출력 전용 처리기예요. 그래서 IO 채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입출력 채널 입력과 출력을 빠르게 하기 위한 채널이다라는 거고 입출력 장치 당연히 입출력 장치와 주기역 장치 사이에 속도 차이를 위한 장치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시건 자체 메모리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 맞다 틀리다 조심하시고요. 입출력 채널 자체 메모리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는 CPU 간섭 없이 입출력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 완료했을 때는 인터럽터를 알려버린다라는 거 인터럽터 방금 배웠잖아요. 채널의 종류는 셀렉터 멀티플렉서 블럭 멀티플렉서 채널이 있어요. 셀렉터 채널은 고속의 입출력 장치에서 이용이 되더라라는 거 멀티플렉서는 저속의 여러 입출력 장치 블럭 멀티플렉서 블럭 단위로 이동시킨다 그 개념 종류 셀렉터 멀티플렉서 블럭 멀티플렉서 종류만 좀 신경 쓰시고요. 셀렉터는 고속이다라는 거 이것만 채널 기능 입력과 출력에 관한 명령 해독한다 라는 거고 또 각 입출력 장치에 해독된 명령을 갖다가 실행은 지시한다라는 거죠. 명령을 가지고 또 지시된 명령의 실행 상황을 제어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DMA 가겠습니다. DMA는 뜻을 알면 그냥 끝나요. 다이렉트 직접 메모리로 억세스 접근하겠다라는 뜻이에요. 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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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트 직접 메모리로 접근 CPU 간섭 없이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직접 전송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얘는 그 다음에 DMA 방식에 의한 입출력은 CPU의 레지스터를 경유하지 않고 전송한다. 다이렉트니까. 그죠? 경유하지 않고 그게 다이렉트예요. 직접 그래서 고속의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그게 바로 DMA 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장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